아는데 어떤 놈이 얻은거지? 현무의피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의피 얻었어? 어디서 얻었어? 진짜? 어디 어디 어디야 너? 현무의피 발견했다고? 어? 잠깐만 잠깐만 왜? 못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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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갔잖아 뭐지? 누구 죽었나 방금? 네? 야 방금 누구 죽었니? 네 죽은거 같아요 방금방금 1분전에 1분전이요? 자막 안떠지? 자막이요? 하나 떴어요 방금? 네? 어? 뭐야 누군가 죽고 있는데? 뭐지? 어님 아니죠 그러면 아니지 당연히 난 살인마가 아니야 만득아 그럼 너도 아니겠네 네 그럼 저도 아니죠 아버님 아버님 근데 제가 좋은템 하나 발견했거든요 좋은템이라니 어떤템? 야 누가 여기 사다리를 끊어놨어 건강에 좋은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템? 여기요 이게 뭐다냐? 어어 야 어디서 구했어 이거 아 그거 옥상 근처에서 발견했는데 옥상 근처에서? 네 오 아버님한테 상당히 좋을거 같아요 먹어봐도 돼? 네 먹어봐도 될거 같아요 야 난 너한테 이걸 줄게 네 몸에 좋은거 몸에 좋은거 시큼시큼해 뭐지? 아 시금치 뽀빠이 대라고 어 고맙지? 네 고마워요 그렇지 나밖에 없지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거대한걸 발견했거든요 거대한거? 거대한게 뭐야 아 여기 잠시만요 어디계세요 거기 아까 거기 거대한거라니? 거대한게 뭐지? 이거요 이거요 아 시밸놈아 더러워 꺼져 심촌키야 안녕히계세요 아 졸라드럽네 아 저런 아이템을 놓았냐 아 더러워 죽겄네 어 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 여기에는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부로 볼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긴 아무것도 없나보다 안타깝네 아 여긴 아무것도 없어 설마 올라가면 있는거 아니야? 올라가볼까? 올라가면 있을수도 있어 난 올라갈거야 난 개척해나갈거야 이 만드기 컬렉션으로 할거야 깝탑 게리 중력 리타 오케이 너희들의 힘을 빌릴게 어 맞아 엔더진주 엔더진주 오케이 오케이 엔더진주 정확히 갔어 정확히 갔어 와아 시간좀 벌었다 아 여기서 빨리 올라가야될텐데 여기 좋아 가자 얼마 남지 않았어 스마트몸이 없어요 그런거 안깔았어 올라가자 으악 으악 자 일단은 저는 일단 여러분들 제가 회이크를 썼는데 주작의 피를 제가 얻었습니다 사방신의 무기종 아 사방신의 어 사인의 생명에 스며든 물건종 어 주작의 피를 얻었구요 나머지 세개의 피를 얻어야 되는데 사방신 요번에도 네개만 구하면 백호의 도끼를 조합할 수 있는건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가보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거 백프로다 시베 백프로야 백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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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프로다 이건 백프로다 시베 이거 이렇게 높은데다는데 이건 백프로야 와아 시베 오오야 발견했어 아닌가 야 어떻게 올라가 자 여러분들 잠깐 인맨세이브 좀 없애느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인메시이브 빼네라 자 저거 분명히 아이템이 뭔가 있을거에요 자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핑맨아 통화해보자 여보세요? 어 핑맨아 네네네 내가 지금 엄청난 타워에서 상자를 발견했어 오? 어떤 상자죠? 왜요? 어허? 오? 상자인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리부트해서 그런가 봐 잠깐만 나 상자 두 개를 발견했어 나 왠지 오늘 피를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어씨 아 야 야 그래 좋은거야 야 좋은거잖아 야 야 사방진행일건 아니라도 이건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은거야 야 야 뭐야 송파고 꿀주먹 뭔데 송파고 꿀주먹 그거 졸라 센건데 앨코넘트 밀치 어어어 야 졸라 센건데 야 여기서 이 아이템 굉장히 그냥 야 살인자가 나타나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 아이템이면 굉장히 세군요 아 개 OP템 얻었어요 오? 나 개 OP템 얻었어요 OP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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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맞은 사람은요 어 차려 차렷을 해요 차렷을 맞은 사람은 차렷을 한다고? 그런템이 어딨어 네 있어요 야 잠깐만 달걀 4개 있다 어 야 근데 내가 너한테 진짜 딱 주고 싶은 템이 하나 있거든 너 어디야 뭔데요? 진짜 너한테 너무 주고 싶어 이거 그래? 어 그래 어디야 너 어 어어 시뱄어 어어 야 야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제발 x2 제발 제발 안 돼 ! 안 돼! 안 돼 아날 가100 안돼 우와 아 여러분들 걸어서 올라가ssa 시뱄 걸어서 올라가야 돼 차렷 걸어서 올라가자 야 여기 타월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여기가 어디지 반짝반짝 빛나는게 한둘이예요? 양배추다 일단 이따가 통화하자 차렷! 네 오케이 배추야 배추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올라가는 길이 왜 없죠? 올라가는 길이 없어 여기 왜.. 왜 없죠? 잠깐만 올라가는 곳 혹시 어 올라가는 곳이 시벨로마 너 개나리야 올라가고 있네 오! 야 여기 여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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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일로와봐 2층에 2층에? 일로 올라와봐 아니 원래 꼭대기에서부터 저는 창고를 찾아서 아니 올라와보라니까 아 2층으로 와보라고 2층에 이거 이거 이상한거 있어 구라야 병신아 야마 야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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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면서 올라가야지 새끼야 야 여기 여기 상대있어요 어? 뭐지? 다이아몬 돕혀있는데? 구라치지마 빨리 아아아아아아 아이템 얻어 어헝? 아이템 없는데? 나도 없었는데요? 없네 여기 아이템 혹시 이거 있어요 이거? 나 그거 조금만 줘 조금만 이거요? 어 너 몇개 있어? 근데 이거 쓰면 안되지않나? 써도돼야 그냥 써 저 이거 이제 한개 나눠써요 그래? 어 그러면 그걸 써 이제 야 야마! 야! 몇발 짖혀! 이 위층에는 보물이 있다고 어 안나오잖아 안나오는데 어떡하지? 내가 살인마인거 모르지 야마? 살인마라고 너? 나 살인마 너 말실수한거 같다? 말실수한거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너 뭐야? 저요? 저 인간이요 금이 있어도 여러분들 크래프팅 박스를 못만들잖아 금으로 어쩔건데 크래프팅 박스가 없는데 사다리 맞아 사다리 끊어놓자 아무도 모르게 사다리를 끊어놓도록 할게요 제드의 필창이란걸 제가 얻었거든요 제드의 필창? 어디서 얻었어?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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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야 저거다! 오우! 오우! 야 저걸 왜 못봤을까? 오우! 야 뭐야 나 화면이 이상해 아 됐다 아 아 아무도 못보고 있었네 저걸 저기에 있구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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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추야 아까 거기 위에 상자가 있는데 왜 이걸 못봤을까 여기 상자가 있네 사방신의 보물 중 하나 잘있게 기다려 갈게 뭘와 기다려 못찾아 너는 어 이건 내꺼라고 송파고 꿀주먹으로 막기 싫으면 저리가 난 단둘이 있는거 정말 싫어해 왠줄 알아? 난 단둘이 있는거 좋아하는데 단둘이 있으면 내가 사인자한테 죽을수도 있잖아 응? 생각을 해봐 내가 사인자면 너가 죽을수도 있어 어 어 왜 상자가 두개지? 뭐야 부셔야되잖아 자 상자는 부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하아 아 이거 뭐지? 궁금한데? 좋아 좋아 이것만 부수면 돼 뭘까 과연 나는 아버님이 이렇게 부셔진 길을 올라가면 되겠지 부서진길? 그래봤자 늦었어 난 벌써 아이템을 얻었거든 어? 랭 젠장 이럴수 강 이런 젠장 어? 저게 뭐지? 어 저게 뭐지? 야 저거 저기 뭐 있는데? 어디요 어디요? 나 지금 다왔어 근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 어? 어어? 어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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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너무 좋아 아아 너무좋아 아아 보여줘 너무좋아 아아 너무좋아 좋았어 호랑이 기운이 솟구치는군 정말좋아 설마 설마 과연 이건 뭘까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아 도착했군 아주좋아 아아 이건가 이건 백프로야 백프로 그래 백프로야 배추야 미안하지만 이 템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응? 안되겠구만 배추야 근데 제가 아까 가져갔는데 가져갔다고? 거짓말치지마 여기는 방금 막발근한 신선한 신선한 빵같은 조제야 이 상자는 방금 막본거같은데 아무도 건드린 흔적이 없어 고로 이거는 내꺼야 수고해 배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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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봐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 정룡의 피가 있었어 그래 정룡의 피야 끝보다 아거니 어 내려오시면 죽으실텐데 어? 왜? 혹시 낙살하고 들어보셨나? 뭔소리야 갈건데 바이헬 잘있어? 아니 이거 치면은 떨어지는거 모르시죠? 우우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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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낙하선이 잤었구만 저리가 저리가 너 저리 안가면 날려버릴꺼거든 어? 뭐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너 살인자야? 뭐야 너 너 그거 뭐야 방금 그 무기 뭐야 이거 너 누구야 엄마 어? 오지마 엄마 저리가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배추 배추 콕 먹었대요 어? 배추 청량이 피해 가지고 싶어요 배추? 안 돼 이건 내가 내가 가져야 될 물건이야 야 근데 아직 두 두 맞다 아까 한 명 누가 가지고 있다 하지 않았냐? 어 잠깐만 내 기억 속에 아까 전에 누가 사방신의 물건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 사방신의 물건요? 어 아 사방신 혹시 이걸 찾으세요? 뭐 색깔이 뭐예요 지금 초록색 초록색이 뭐가 생각나요 사방신 중에 사방신 중에 잠깐만 사방신 누구누구 있었지? 지금 내가 어 주작을 누가 찾았었고 주작을 누가 찾았었지 아까 깝탑이 주작을 찾은거 같고 현무 현무? 네가 가진게 현무야? 제가 가진건 뭘까요? 현무 아냐? 현무요? 어 이게 현무로 보여요? 어? 어디서나서 뭐 현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없는게 이 포션은 지금 여러개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포이즌이예요 포이즌이 하나 적혀있고 백호? 몰라 시베 나 공부 안해서 몰라 암마 일로와봐 암마 일로와봐 암마 오빠가 영웅을 해줄게 포이즌이 뭐야? 포이즌? 독 활있지 그치? 어 그치? 자 포이즌이 활의 류를 가르쳐줄게 어 포이즌이 그리고 이제 활에 땡기면 포 소리 그니까 어 활에 딱 쏘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요 어 이렇게 쭉 땡기면 포이즌이 이런 소리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활이 포이즌이에요 오케이? 넌 내가 구해줬어 엄마 나중에 나중에 방송보면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 새끼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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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게 있어 그런게 있어 넌 내가 살려줬어 넌 나한테 나중에 감사해야될거야 아마 어 넌 나중에 나한테 엄청 고마워해야될걸 어 어 잠깐만 오케이 낙하잔 오 대결인데 형님 응 응 참고로 현모의 피는 어 어 아버님은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현모의 피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누구야? 예 아버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군데 그만 뿅 아 그게 현모의 피야? 아 그러면 현모가 독인가? 초록색깔? 아 현모가 초록색깔인가요? 쓰읍 현모가 초록색깔인가? 잠깐만 뭐싸 여보 아 야 현모가 초록색깔이지 현모요? 어 어 현모는 색깔 없지않나? 야 현모총색깔이다 야 그 거북이가 현무지 네 거북이가 현모예요 아 아 그래서 배추가 아 그걸 말했던거지 아 아까 누구 죽었는지 알아요? 아까 누가 죽었어 지금? 아까 중력이 죽은거 같아요 중력이 죽은거 같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니가 중력이 계속 계속 전화를 안받거든요 안받았던 이유로 죽었다는건 니가 살인자라는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서 어 캡 눌러보면 여덟명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요 요 여덟 왜 여덟명이야 뭐 죽은거 같아요 죽었다고? 네 중력 죽은거 같아요 뭐지? 아까부터 계속 중력이 안받거든요 야 그러고보니까 중력이 나한테 전화를 안걸어 진짜요? 어 그러고보니 중력이 항상 전화를 걸었는데 오늘은 전화를 안거네 어 진짜요? 어 중력이 죽었네 뭐야 어 뭐야 아니 중력 아니라는데요 어 중력 아니라고? 중력 일로와봐 아는데 저기서 누가 죽었지? 저 잠깐만 나 이상한데 발견했어 왜요 왜요? 이상한데 발견했어 카지노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어떤 건물으로 어떤 건물을 들어왔는데 지하실이 있어 네 어디 카지노야 모르겠어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진짜요 살려줘 살려줘 어디야 어디야 살려줄게 어디야 어디야 으아이 살려줘요 으아아이 으아아하하해 아잘 잘못했어요 저거 됐어요! 저거 됐어요! 나갈래! 나갈래! 나갈거야! 날려버릴거야! 집에 개나리야! 어떤 새끼야 이거! 으아악! 나갈 수가 없어! 어딘데요? 어딘데요? 카지노 밑에 있는데 터졌어! 이거 뭐야! 지하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몰라 여기 버튼이 있는데?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진짜 깜짝 놀랐다! 야 모세야! 야! 저리가! 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죽일 생각인가요? 어? 뭐 이런거? 멘네! 이거 줄게요!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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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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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살인마는 두 번째 희생자는 너야! 뒤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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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줘요! 아! 어? 살려줘요! 살려달라고? 너와 가진 아이템을 줘! 너와 가진 아이템을 주면 내가 살려줄게! 레어 아이템을 줘! 저 당나카산! 당나카산! 이게 다예요! 아니 레어 아이템을 달라고! 레어 아이템 하나도 못 빼잖아요! 돈같은건 필요없어! 레어 아이템을 내놔! 픽맨이 다 뺏어갔어요! 거짓말 치지마! 빨리 줘! 픽맨씨! 픽맨이! 개어템이에요! 사방신에 보물 안주면 널 죽이겠어! 이 자리에서! 아! 없다니까! 아니! 그러면 레어템이라도 주던지! 내가 널 살려달라! 살려줄만한 그런 조건을 줘야지! 내가 널 살려주지 않겠어? 알겠습니다! 아버님 뒤를 돌아보십쇼! 싫어! 어! 잠깐만 눈을 감아주십쇼! 그래! 뒤돌아! 죽고 싶어? 빨리 레어템을 줘! 알겠습니다! 어!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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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바로! 가만히 벽에 붙어! 뒤돌아! 아! 아! 제발 살인마질다! 아무한테도 살인마를 안할게요! 아무한테도 살인마를 안하다니! 내 신분이 노출이 되면! 어? 안 돼! 내 신분이 노출이 되면! 미안해! 줄 수 밖에 없어! 자! 자! 여러분들! 자! 퍼블! 미안! 나 살인마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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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놀아! 야! 그래! 여보세요! 학원님! 누구 죽였어? 사는 적 누군지 알아요? 아니 모르지 당연히! 봤어? 또 몰라요! 잠깐만! 중력이 살아있잖아! 방금 뭐사 살아있었고? 지금 한 명이 없어! 누가 없는거지? 만드기! 마..만드기 벽을 당했어? 아까 전.. 처음에 나랑 잘 대화하고 있었는데? 만드기가 죽었다고? 그런거 같은데? 하나는 낙사고 방금 한 명이 죽었잖아 또!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요! 한 명만 죽었는데 지금? 만드기인가? 릭타님! 응? 저희 뒤에 누구 오는데? 중력이! 중력이 왜? 무서운 애에요! 무서운 애 라니! 무서운 애야! 중력아! 아버님! 누가 죽었는지 알아 지금? 지금요? 어! 초 낙사라는데 지금? 어? 낙사래요 아버님 낙사라고 둘 다 아까? 네 아 투 낙사라고? 지금 한 명이 지금 안 보여!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어! 자! 아 한 분이요? 머사 살아있었어! 리타님 살아있고 중력 살아있고 까탑 죽었어! 리타님 방금 만드기가 죽었다며? 응! 중력님 마이크 작아! 여기! 여기에 다! 여기 다 있었는데 만드기랑 머사가 없었어요! 까탑은 있었고? 깝! 깝탑이 죽었어요! 깝탑도 없었어요! 깝탑님이 죽었어요! 깝탑님이 죽었어요! 셋이 없었어요!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 꼭꼭 숨어라! 쓰읍! 아 우리 옆에 핑맨님이! 헉! 저 빛나는 건 무엇이지? 뭐야 저거? 잠깐만! 핑맨이 해보자! 핑맨이랑 우리 세.. 네 명이서 일단 대화를 나눠보자! 우리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죽으면 살인자를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렇죠! 자 역시나 핑맨? 네! 라스베가스에 살인자가 온 것 같아! 근데 지금 한 명이 죽었어! 어! 한 명이 죽었어 지금!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깝탑이! 깝탑이 죽었네! 깝탑이! 이거 어디서 죽었어? 저.. 살인 현장에 죽었어요! 주웠다고? 네! 거짓말 치지마!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진짜요! 그러면 살인마가 누군지 봤겠네? 못 봤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걸 주웠다고요! 누가 버린 걸! 이거 굉장히 수상해 핑맨이! 차렷! 뭐야! 너 그거 뭐야! 얘 뭔지 알아요? 뭐야 그거! 덤벼봐요 덤벼봐! 내가 악어님을 멈출 수 있어! 덤벼봐! 점프하면서 덤벼봐! 차렷! 차렷해 임마! 새키야! 차렷해 이 새키야! 查렷해 임마! 이게 차렷이란 아이템이거든요! 차렷해봐! 차렷해보라고! 이 새키야! 해봐마! 차렷!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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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차렷해 봐마! 차렷! 차렷해봐마! 야 너 그 밀치 몇이냐? 차렷! 아 뭐야 이거 씨바 왜이렇게 밀어 야 너 밀치 그거 몇이야? 아 밀치가 없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차렷이라는 아이템이에요 일로와봐요 레알? 네 아버님 난 진짜 난 아버님을 멈출 수가 있어요 차렷! 아닌데 멀리 날라가잖아 오류 오류 오류라고? 어 나한테 막 죽일듯이 날 밀겠다는 생각을 덤벼봐 어 차렷!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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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다 어 죽었어 살인이 일어났어 잠깐만 어떻게 해 자 핑맨이 중력이 리타님이 있는데 살인이 일어났어? 잠시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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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장면이야 여기 살인마가 있어 어디 이 새끼 굉장히 수상해 야옹야옹야옹 용의자다 아아아아 어따 새끼야 야 핑맨아 이곳봐 네 현무혜야 현무혜피가 여기 있었나봐 야 니가 밀어서 내가 여기 들어왔거든 상자를 발견했어 현무혜피를 누군가 가져갔어 아니 있는데 어? 어 있네 어 어 있어 그래 저 이거 컬렉션이에요 컬렉션? 저 주세요 컬렉션? 왜 그런걸 모아 여자가 자 여자가 그런걸 모아 여자가 그런걸 모아 야아 여자가 왜 그런걸 모느냐고 흐흐흫 하하하 님 아니 뭐하도 그렇지 여성분께서 그런거 모으면 안 돼 지지해 그래도 뭐 갖고 싶다면 뭐 줄게 여기 현무혜피를 야 나도 갖고 싶어 감사합니다 그래 모아 현무혜피를 어 현무혜피를 죽이고 왔나봐 현무혜피를 어 어 아니 비 내칸 달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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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가 수상해? 뭐가? 못사야 그거 뭐야 너 뭐야? 대놓고 살인하겠단거냐? 야 너 죽고싶냐? 내가 아까 죽인다고 했지? 뭐야 얘 차렷시켰어 때려 야 얘 뭐야? 얘 장애인이야? 홈런! 왜 죽여 야 니가 살인자 아니야? 살인마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죽여! 죽여! 야 살인마야 저새끼 야 거짓말 치지마 방금 방금 달았어 죽여 벗싸 살인마 죽여 제대표창이라니깐 거짓말 치지마 그럼 그거 보여줘 야 방금 여러분들 봤죠 야 bathroom 야 야 뭐야 야 야 야 야 야 prá 때려 봐 어어 와 automation 야 진짜 진짜야 진짜 저거야 야 거기에도 몇 붙었어? 향원님 잠깐 보여줘봐 향원님 잠깐 보여줘봐 아냐아냐하냐 우리 삶인마 아니야 아 날카롬 2가 이렇게 세구나 오오오오하 지마 야 이 심생기야 개나리 심생기야 어? 저리가 저리가 인마 야 이 심생기야 죽고싶어 차렷 아 알았어 뭐세요 죽게 여기 일단 죽이로 한거니까 죽게 야 이 심생기야 야 이 개나리 심생기야 막찔 아아악 야 일단은 야 잠깐만 야 신전의 열쇠를 발견했는데 신전이 뭐야? 얘들아 일단 야 다들 떨어져봐 신드레근덴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명 야 잠깐만 일곱명이 됐어 뭐야 뭐야 지금 다 넷명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야 일곱명밖에 없는데 아 그니까 전체 인원수가 일곱명이야 나하고 아거니하고 리타하고 중력이 있는데 살인이 일어났어 근데 여기에 개리가 있었고 그 뒤에 리타 머싸가 왔어 어 그렇다면 그러면 범인은 개리가 옆에서 누구를 죽였거나 머싸가 누구를 죽이고 일로 온거죠 아 애들이 알리바이를 위해서 죽인 다음에 바로 나타난거구만 어 이거 머싸님 딱 봐도 이게 알리바이를 자기가 조성하려고 죽인 다음에 바로 온거 아니야 머싸 아니면 아까 같이 있었잖아 자 지금 어 매니저분들 중계방 다 올려주세요 네 악어 머싸 살인마 아니면 개리가 살인마야 어 만등님 살아있는데 어 만등님 살아있다고 뭐야 만등이 살아있잖아 뭐야 이거 죽은 사람이 없는데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만등이 살아있잖아 양배추가 없어 그러네 양배추가 없네 야 뭐야 만등이 살아있잖아 야 어떤 놈이 죽었어 깝탑님하고 배추님인거 같은데 여보세요 만등아 너 어디서 있었어 저요 지금 찾고 있었는데 아이템 아이템 찾고 있었다고? 얘는 진짜 뜬금없다 되게 진짜 뜬금없다 진짜 뜬금없다 진짜 아이템 찾고 있었을수도 있어 어 쟤는 졸라 수상하진 않는다 야 그럼 내가 볼 땐 게리 아니면 머싸인 그래 게리 아니면 머싸인거 같애 야오 폴리또 까지노 폴리또 야오 까지노 까지노 그게 좋아요 게리야 범인만 까지노를 거려 게리야 넌 왜 아이템 안없고 그렇게 놀기만 하고 다녀? 아이템이 필요없는건가? 아니죠 네 머리 아이템이 아 수상한데 아구니 아 이거 결국 못됐어요 어? 어디서 났어? 파산시켰어? 부루마블하고 왔네 아 이게 아이템이 아 이정도놈이니까 아구니 가져요 부루마블하고 왔어? 어 나 도박하다가 이거 어떤사람이 이걸 이걸 땄거든요 내가 그게 뭔데? 줘봐 내가 듣기로는 이게 뭐라더라 뭐 무슨 뭐 뭔 놈의 문화일기장? 줘봐 자기 할아버지가 뭐라 하면서 그러더라구요 어 지도인데 뭐 몰라요 몰라 막 그림 막 있길래 그냥 아버님 못사님이 쫓아와요 어? 뭐야 화살풀 방향이 있는데 저거 뭐야? 야 저게 뭐야 나 지금 여기 어디있는거야 그 건물이 자기 건물 소유권이라는데 뭐 뭐 할아버지가 모시게 하던데 몰라요 나는? 아니 이 건물이 뭐야 여기가 어디지? 저기 저기 어디 어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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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뭐 단서인가? 박사님의 단서 아냐? 아 맞아 야 박사님 야 우리가 박사님을 찾아야되잖아 야 잠깐만 그전에 근데 지금 우리들 중에 사대신수 보물 어 사대신수 뭐였지 이게? 그 보물 피 피 어 유물을 얻은 사람이 있나? 지금 4개 중에 지금 2개는 확보를 했거든 어떤거요? 현무의 피 야 잠깐만 오 그래 현무의 피 갖고있는 사람 누구야? 현무의 피 제가 제가 찾았어요 제가 제가 너 어디서 났어? 여기 있던데요 여기 거짓말 치지마 여기 있었어요 여기 너 여기 있었다고? 아까 찾았어요 여기서 점점 멋사는 수상해집니다 현무 피 그걸 니가 찾았어? 너가 찾은거 맞아? 너가 찾은거 맞아? 아니요 아니요 너가 찾은거 맞아? 아니요 그러면 배출을 죽여서 얻는건가? 아니요 어? 배출을 왜 죽여요 뭘 아니야 배출 죽였잖아 뭐야 어? 연기한걸수도있지 당연히 안죽일거 알고 니가 살인마면 내가 살인마 아니라는거 알고 연기를 하는거겠지 멋사야 뭔소리에요 멋사야 그건 내가 분명 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분명히 내가 저 현무의 피를 양배추가 가지고있는걸 봤어요 내가 방금 떠본거거든요 어? 근데 지금 배추는 죽은거 같아 근데 배추 배추가 가지고있던 피를 뭐사 가지고있어 살인자 안녕 살인자 안녕 살인자 안녕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 아니에요 죽여볼까? 야 오늘은 색다른 진행을 해보자고 어? 이거 맞고싶냐? 왜 때리다가 죽이면 진짜 죽인걸로 할라고? 어? 잠깐만 재대표창 배출을 갖고있었는데 어? 야 야 아 벌써야 벌써야 야 얘 그냥 처단하자 차렷 차렷 어? 정말 쉽구만 오늘 아니에요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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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걸로 때려봐 지금 템바쿠 때려봐 때려봐 한번 이걸로요? 어 때려서 믿어주게 차렷 아 잠깐만 치지마봐 좀 뭐 치는데 어떻게 치는거야 근데 여러분들 쉽게 죽일수없는 이유가 만약에 잘못죽이면 시민을 죽이면 같이 탈락합니다 맞아요 어 너무 허술해 뭐사야 근데 너는 범인인게 밝혀졌어 범인 아니냐 어 그 증거를 대봐 너 누구랑 있었어 누구랑 있는 사람 있었어 언제요? 아까 아버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야 그러면 그 현무에피를 나한테 줄 수 있어? 현무에피요? 어? 너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네? 너가 만약에 살인만 하면 그걸 주지않을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마셔버릴거야 어 줘 봐 어 그래 얘가 범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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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야 죽여 이제 죽여 야 너 피 끈해 야 너 피 끈해봐 그래 야 나 왜 도망간다 나 왜 죽여 뭐사 죽여 죽여 그냥 야 오늘 끝내버리자 야 저건 그냥 범인이다 씨혈 죽여 그냥 야 이것도 재밌어 죽여 그냥 아 죽여 그냥 야 그냥 살인만 죽이고 어 미션 끝내버리자 야 저건 범인일 수 밖에 없네 어 허가님 나 다섯 칸 달았어요 다섯 칸 달았다고 저걸로 아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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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잠깐만 어 뭘 잠깐만이야 차렷 차렷 나 아파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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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못 죽인다고 니네들 중에 살인마 있어 니네들 뒤통수 맞는다 그러다가 거짓말 치지마 어 누가 이런줄 죽인줄 모르잖아 어 한번 죽어봐야 이제 본성을 어 드러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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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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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 죽여보죠 멈추세요 여기 멈추세요 멈추라뇨 잠자 잠자 여기 잠자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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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야 야 학젠이된거잖아 우리 빨리 피를 찾아 가지고 무기를 만든 다음에 죽여버리자 약 뺄 아 근데 현모의 피 그러면은 지금 아버님이 가지고 있으세요? 어 내가 현모의 피를 가지고 있고 주작의 피, 청룡의 피, 현모의 피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지막은 뭐지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피가 뭐가 모자란데? 모자란 피가 있어 지금 백호의 피? 어? 청룡 청룡의 피 있어 백호의 피 백호의 피 백호의 피가 하얀색 하얀색의 피가 어딨지? 백호의 피 백호의 피 백호의 피를 얻어야 돼 그래 아 백호의 도끼니까 백호의 피가 필요하지 그렇지 백호의 도끼니까 백호의 피가 어디에 있지? 마치 날씨가 멋산이 미래 같아요 그래 이를 좀 피해야겠는데요 야 얘들아 백호의 피 백호의 피를 지금부터 찾아보자 야 근데 게리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 지도? 아니 몰라요 막 도박화해서 막 하다가 어떻게 막 이런데 자기 건물 소유 막 이거 그림이라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뭐시게 하던데? 야 이 건물로 한번 가봐야겠어 내가? 뭔가 이상한데?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거지? 내 위치를 모르겠네 이 건물이랑 비슷한게 주변에 어? 잠깐만 저거 있잖아 이 건물에 있는거 같은데? 모사요? 모사 안 죽은거 같아요 모사 도망간거 같아 일단 모사는 여러분들 내비둬도 됩니다 살인만은 10분의 1명씩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아 죽지 않아 저랑 허담 어? 잠깐만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맞나? 아닌가? 뭐야 누군가 이동하고 있어 맞아 이거다 아니야 분수대가 없는데? 아니야 여긴 틀린데? 아니야 그래 미니맵을 켜보자 어? 저거 저거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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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어어어 영원해 요고요고요고요고요고요 이거잖아 지금 앞에 있는거 맞네 맞네 이 건물에 뭔가 수상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건물에 내가 안들어 안들어갔었나?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 자 이곳을 한번 샅샅이 한번 아까 터진 곳 아냐? 아 아까 터진 곳 그래 어쩐지 여기가 수상하다고 했어 카지노구만 뭔가 아주 수상한 곳이라고 생각 생각을 했는데 여기구만 올라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건 여기밖에 없는데 네 전화해보죠 여보세요? 내가 지금 카지노를 발견을 했거든 네 잠깐만 저기 가보자 설마 설마 아까 전에 터졌는데 여기에 있는거 아니겠지? 뭐지? 뭐야 야야야야 핑맨아 내가 카지노 카지노쪽 위치경 어떻게 돼? 카지노쪽? 어 야 여기가 자표가 어 2300 그리고 Z640 마이너스 2300 Z640 야 문이 열렸어 아 내가 아까 잘못 눌렀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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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속에서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죠 잘못... 잘못했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허당이네 허당 허당 쳤네 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뭐해 뭐해 게임 오버라 할 뻔 어? 잠깐만 위에 뭐있다 야 마지막 하나의 피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피맨아 왜 쫌 진작 가는 데 있어?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딨지 어디야 야 여기가 우리 아까 일단 네